경기 침체로 새순환이 예상되는데요. 경기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럴 때 대부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긴축재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는 발상을 뒤엎었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늘리기로 결정한 건데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보다 더 늘려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역대급 새순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총 33조 9,500억 원 규모, 본예산 대비 약 1,430억 원 늘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대부분 추경을 줄이는 가운데 경기도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추경안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재정 확장을 위해 공공부문 허리띠부터 바짝 졸라맸습니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업무 추진비도 줄였습니다. 도지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외에도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반환금을 통해 9천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어려울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재정안정강화기금 등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는 지금은 써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돈을 쓰기 위해서이고 지금이 돈을 써야 할 때입니다. 돈을 써야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우리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곧이어 김 지사는 간단한 수식을 통해 재정 확대의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부진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서 생기는 축소 균형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때 재정을 통해서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성장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요즘 같은 침체기에는 재정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과감히 늘린 예산으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건설 등에 1,200억, 지역화폐 발행에 800억, 도내 스타트업 발굴에 500억 등 경기 진작을 위해 약 2,80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상환요예에 957억 원 등 취약층 보호를 위해 약 1,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에 맞서 발상을 뒤엎는 적극적인 확장 재정으로 얼어붙은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